배야! 배가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짓 증언이라도 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절 살려주십시오 배야. 살려달라? 그럼 나흥 씨가 엄마 시신은 어쨌는지 그것부터 말해. 빨리 말해. 그걸 말하면 절 죽이실 거잖아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으면 죽이시길 뻔한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아, 말 못하겠다. 그전에 약속해 주세요. 다신 그 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아니, 궁이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반드시 나와신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말단 궁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폐하 발만 닦으면서 발이라도 닦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배야. 지금 나랑? 흥정하는 거야?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야 나왕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보다 나왕식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 없이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아악! 아악! 선대장. 이 년을 당장 치워라. 예, 폐하.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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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시겠지만 정말 반드시 나오시고 죽이겠습니다. 폐하! 폐하! 한번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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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